알람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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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수빈이 또 팬클럽분들 팬클럽분들이 오셨습니다 선남선녀 우리 오늘 또 촬영 도와주실 은진씨 마이너스 에이커 이수빈 이렇게 하면 돼요 좀 이따가 옆에서 리드를 좀 해주세요 그리고 또 오늘 특별 게스트도 또 한 명 왔잖아요 여기 동진이 다 알고 계셔 반갑습니다 팬미팅 하는데 수빈이의 팬 1호 팬 제가 빠질 수 없죠 네 오늘 또 한 번 고백을 하실 건가요? 고백은 늘 하는 겁니다 시 Been 그리고 시작 저희가 딱 보이는 순간 이수빈이 입장하실 거예요 둘, 셋! 다음은 이제 노란 빛깔 이수빈 태우 눈깔 이수빈 담축구멍 이수빈 마이너스 에이서 이수빈 와아아아아ع 너무 좋아요 좀 일자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해주시면 되거든요 지금 수빈이 통화했는데 한 3분에서 5분 정도 남았다 그래가지고 이수빈님 입장하십니다! 이수빈님 입장하십니다! 이수빈님 입장하십니다! 이수빈님 입장하십니다! 이수빈님 입장하십니다! 오늘... 아니아니아니 이수빈님 입장하십니다! 수빈씨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 이수빈의 사랑하는 팬클럽들 모인거예요 왜왜왜 바지를 왜 벗으래? 잠깐만 바지를 왜 벗으래? 신속하지 아무도 있어요. 바지를 왜 벗으래? 또 침 흘렸어. 그게 아니라 너가 팬미팅 너무 하고 싶어 했잖아. 구독자님들 모시고. 뭔 소리야? 네가 입어줘야 돼. 입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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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감사합니다. 우와 신기하다. 저희 구독자님이시고. 맨날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다가. 너무 신기해 진짜. 온라인으로 너가 언제 봤는데? 너는 본 적 없잖아. 아니 그냥 채팅으로. 댓글 남기신 적이 없대. 아 그래요? 약간 아이시구나. 아이 뭐 있냐. 인프피도 계셔. 엔프피도 엔프피. 엔프제. 궁금하게 했어요. 오늘 팬클럽 회장이에요. 둘 셋. 노산빛깔 이수빈. 새우누깔 이수빈. 아 맞잖아. 아니야. 지금도 아예 없어. 미안한데 굴곡이 안 졌어. 지갑 엑스라지라서. 여기 뭐 맛 있어요? 딸기란데 있나? 네 딸기란데. 딸기란데 뭐 맛있대요? 저요. 오케이 땡! 오케이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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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컵 이수빈님이 결제하십니다. 둘 셋. 마이너스 A컵 이수빈. 와. 멋지다. 아유 감사합니다. 얼마 나왔어? 아 네. 자 36,000원.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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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아 괜찮아. 이 정도면 뭐. 아유 벌써. 둘 셋. 둘 셋. 바이너스 A컵 이수빈. 옆자리가 비어져 있잖아요. 또 옆자리 비어져 있으니까. 지금 켰나요 혹시? 네. 네. 네 옆자리 수빈이 옆자리 비어져 있으니까는. 소빈이 옆자리에 앉을 남자 주인공을 불러드리겠습니다. 오 마이 자아 안. 남자 주인공. 입장. 문이 열리네요. 그대가 들어오죠. 그대가 들어오죠.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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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뭘 해? 아! 잠깐만! 하하하하하 아! 뭐야! 나! 왜 그렇게 했을까? 너는 왜 왔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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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라고! 하하하하하 아! 그래도 죽지 않으라고 한번 봐? 아니 여기여기 앉아야 돼 저기 옆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너무 적극적이야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뭐라고? 뭐라고? 너의 얼굴이 밖에 있어. 왜 털어? 왜 털어? 하지마! 그냥 멈춰! 나 너무 웃겨 지금. 아니 아니 알겠어. 고생했어 동진아! 동진아 고생했어. 알겠지? 이제 봐. 진짜? 어떤거 되지? 과장이야. 과장이야. 너 뭐야? 나는 아니야. 오빠 안 시켰어. 아니 아니 왜 이렇게. 괜찮아. 왜 이러세요? 정신차리세요 껌거짓씨. 껌거짓씨. 아니 거짓한데. 장기자랑은 어떻게 하세요? 장기자랑도 있어. 그래야지. 아니 왜냐면은. 이게 팬미팅이잖아. 아 그래. 내가 아니고. 이수빈 팬미팅이거든. 그래가지고. 너의 인원이 있어. 뭔가 퀵시트가 있는데 나만 모르는 거잖아. 인원이 있어요. 네네. 영원히 있어. 한숨이. President. 나의 인원이 있어. 나는 내 인원이. 너의 인원이 있어. 너의 인원이 있어. 너의 인원이 있어. 전단 다인은. 진단 다인은. 진단 다인은. 아, 나 아까 못 붙였는데 너 어디있어? 됐잖아! 가! 너는 지금 이 공 끝났고 가야지 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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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아, 왜 그래?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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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래?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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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뭐 싶은 거 있어요? 아! 아, 별팔을 줄겠어! 아! 아, 별팔을 줄지! 커플댄스! 커플댄스! 네! 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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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팬 미팅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닫아놨고요. 이제 그 뭐냐 팬 사인! 팬 사인을 하니까 사인 받으시면 돼요. 글씨도 예뻐요. 아! 아! 감사합니다. 이러면 슈빈이 팬이니까. 아! 싸인봐! 미쳤어! 귀여워! 귀여워! 어!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진짜 고생 너무 많았어요. 너무 고생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사진 찍고! 네! 와! 진짜 땀이 나요. 너무 새살아네! 와! 진짜! 부럽다! 부럽다! 이거 진짜! 세상에! 너가 언제 이런 바람을 받아봐! 어머! 세상에 너무 좋아! 하나! 둘! 셋! 체크! 네! 끝났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아! 너무 좋아! 오늘 마른 거 먹어야 되니까. 이거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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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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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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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걸! 아! 다음에는 알바비 좀 보여줄게요! 아! 이거 알바. 이런 거 시키지 마세요 심지어 마세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빈아 저기 공감으로 알바비 공감으로 알바비 알바비 넣어주셔야 되거든 뭔 짓이야 이게 진짜 구독자 아니야? 그럼 알바생이야? 잠깐만 야 이 씨 왜 진짜 짜증나 오늘부터 구독 시키면 되잖아 오늘부터 구독을 왜 시켜? 왜 시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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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래 자금 보고 가세요 잠깐만 아니 그 정도로 너가 싫어 아니 그렇게 너무 웃기다 야 잠깐만 너 이러고 나온 거야? 그럼 우리 가서 수사 좀 짜자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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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짜 고생 많았다 진짜 고생했다 언니가 다 만든 거야? 고생했네 그래서 여기 짜파게티 좀 먹어야겠네 먹자 먹자 여기 짜파게티 진짜 맛있어 좋아요 궁금이에요 자 모두 즐거우셨나요? 네 너무 반가웠고 우리 마지막으로 딱 할게 있잖아요 시작 땅콩 찐콩 혜연 관심있으면 연락주세요 펑펑 away 땅콩 찐콩 가! 가!